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예스어 하이 갓 도운 하이 갓 도운 드디어 왔다 하하하 하하 여러분이 계세요? 네 하필이 인다... 네, 제가 하필 족발 저녁을 먹었는데요 족발을 저녁을 먹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이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 막 샤워하고 나왔는데 그냥 노래 듣다가 생각나서 켰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래서 제 시대가 너무 안좋아 왜 안 잊지? 아 아 여기 이 1.15분이 여기 한국에서 시대가 시대가 이 노래는 저녁 벤슨 벤슨 oke this is a dailyMX playlist on spotify most of these songs I don't know but i feel like the are pretty chill Yeah. Did you catch a cold now? 이쁜아, 위버스 와줘서 고마워. 저 엄마 아니야, 저거? 곧 봐요, 곧 봐요. Did you drink? I'm drinking water right now. Gave me to talk about my.. mmm mmm. They don't be wrong lifting on my shoulder. Finally listening as I get older. When im alone, I don't feel lonely. Finally gets the time to try to get you know me, just to be a stranger to myself. Now I'm the only one that knows me well. which is how it works How's your day? My day has been good We did, you know, dance practice for a tour and and other stuff that I can't say right now because it might be a spoiler but yeah I have done many things 2.2.2.2.2.2.2 TUER UN.US. LET'S GO! 요즘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투어 준비하고 준비할 게 좀 많아서 이 노래가 좀 불러요 여러분이 노래가 좀 불러요 이 노래가 좀 불러요 근데... 모두가 좋죠?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 갔다가 숙제하는 중 학원을 되게 늦게까지 가나? 학원을 되게 좋아해 Do you like Drake? I like his songs, yeah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툴는小時 지금 숙소 예스 이제 먹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에 같이 족발 먹자고요? 이렇게 좋아요 이거 뭐야? 야식을 추천해달라고요? 뭐 먹을까? 뭐 있을까요? 야식? 과일? 과일 너무 많이 추천했나? 근데 저는 밥을 좀 늦게 먹어서 과일 같은 거 먹고 싶다 디저트 지금 좀 목소리가 그런가? 그런가? 음.. 맛을 주.. 아이고 오늘 목을 좀 많이 썼나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제가 네 제이.. 아 이거 말을 못해 어쨌든 목을 많이 썼다 오늘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또 오해를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녹음을 좀 해가지고 오늘 목이 조금 그럴 수도 있다 목이 조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아프진 않아요 그냥.. 정말.. 아프가.. 아프진 않아요 오늘 오스트리아에서 너무 잘 가요 아 진짜 호주 너무 가고 싶어요 간지 너무 오래됐어 네이주 오가 작년 9월에 갔다 왔다고요? 아니 가끔 막 진짜 가끔 호주 생각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축구 생각하면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해서 축구를 많이 보는데 축구를 보다가 막 옛날에 호주에서 축구 갔던 게 막 기억이 나는 거야 막 맨날 학교 끝나고도 많이 했고 그냥 그냥 축구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인가 이렇게 훈련을 맨날 학교 끝나고 했는데 와 그날은 저 진짜 진짜 너무 학교를 가고 싶었고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진짜 잠도 막 못 잘 정도로 제가 좋아했어요 제가 축구를 토요일마다 경기를 맨날 했는데 금요일 밤이면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내일 어떻게 하지 막 내일 골 넣고 싶다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추억이 많아 그리고 한 제가 말한 점 없는 것 같은데 호주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축구를 거의 매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복이 약간 구두였어요 그래서 되게 축구할 수 없는 그런 구두를 맨날 신었는데 이제 맨날 그거를 벗고 양말 이게 맨발로 양말만 신고 막 친구들이랑 축구를 했는데 제가 한번 엄청 약간 다쳤거든요 맨발을 하면 원래 좀 발가락 이런 거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좀 아팠어 많이 아프게 다친 거 같아 발을 이렇게 약간 삐끗해서 근데 저는 그때가 축구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그 약간 훈련 그러니까 팀에서 하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 훈련을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발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아픈 채로 맨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가서 보기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발이 너무 아픈 게 너무 답답했어 진짜 약간 약간 예를 들어 콘서트를 해야 되는데 막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그러면은 그런 적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화가 나요 약간 너무 답답한 답답해하는 그런 거 같아 진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될 추억이다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발이 너무 아프니까 막 그때 그래서 그때 학교 병원을 갔거든요 학교에 있는 그 학교에 있는 그 병원이라니 뭐라하지 그런 해주는데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갔는데 발가락을 약간 움직여 보이시고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지 않았거든요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그게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면은 뭐 부러진 게 아니라고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안 부러진 거구나 생각해서 이제 축구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공을 찰 때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진짜 너무 제 얘기만 했나? 죄송합니다 근데 뭔가 이런 거 추억 얘기하는 거 재밌어 그때 생각나고 그 요즘 약간 너무 정신없이 활동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뭔가 추억 이런 거 좀 생각할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그 그 휴가 때? 그때 본가를 가서 이제 가족이랑 막 옛날 얘기하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걸 했던 거 했더라고요 진짜 추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호주 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옛날 옛날에 했던 것과 그런 추억 그니까 추억이 많은 장소를 다시 가보고 싶어 약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뀐 게 있으면 학교도 다시 가보고 싶고 뭔가 제가 맨날 그 걸어갔던 그 맨날 버스 타고 학교 갔을 때 그 거리 있잖아요 뭐 다시 가보고 싶어 그런 게 있습니다 스피크 엥글리쉬 알 잠깐만 지금 했던 얘기 다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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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just talking about um about my time in Australia like all the good memories and I was just talking about how I want to like go back to all the places I've been and like the school I went to I kind of want to go back and visit you know just the memories just the memories 제가 근데 좀 얘기를 많이 했나? 이런 거 얘기한 적이 많이 있나? 저번에 그래서 가족이랑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이런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그냥 그냥 그렇다구요 그리고 아빠랑 제가 그 얘기했는데 얘기한 적이 있나? 저희가 호주에서 가족이랑 캠핑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한 이제 호수가 있었어요 맨날 갔던 그 캠핑장에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약 카약 같은 걸 타고 이제 가운데 가서 낚시를 했어요 아빠랑 둘이서 근데 그때가 아직도 너무 잘 기억났는데 약간 이제 해가 좀 지었어 약간 밤이 달라고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제 딱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첨벙첨벙 고르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카약 바로 옆에서 그래서 아빠랑 나랑 되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다시 텐트로 놀을 이렇게 딱 저어서 빨리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물고기가 와 저는 저는 호주 살면서 되게 물고기 종류도 많이 공부하고 막 했거든요 낚시하면 잡아야 되니까 내가 뭘 잡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엄청 컸어요 이게 저는 뭐 새로운 그런 스페이스 물고기를 발견한 발견한 줄 알았어요 그때 약간 너무 커가지고 약간 되게 괴물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아무 말 없이 빠르게 빠르게 다시 텐트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너무 추억이야 그게 I think it was like the giant catfish 그 catfish 라는 물고기 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크게 자라요 근데 그거였던 거 같아 근데 그때 되게 무서웠어 추억이다 재밌었어 진짜 옛날에 낚시를 진짜 많이 했지 You know, some of you guys might not know, but but I used to live in I used to live in I used to live in Cairns before I moved to um moved to Brisbane And I went fishing like everyday when I was in Cairns I used to live in Cairns 제가 브리즈버원 살기 전에 그 케언즈라는 좀 더 위에 있는 도시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낚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니까 그냥 매일 낚시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 낚시를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그러니까 좋아해서 진짜 너무 열심히 했어 낚시를 거의 내가 내 저녁을 거의 잡아와야 되는 줄 알았나 봐 물고기를 못 잠면은 진짜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재밌었어 그리고 케언즈에서는 그 미끼로 쓰는 그 새우가 있거든요 그걸 그 투망? 투망? 투망을 투망을 맨날 잡았는데 프론즈 근데 진짜 잘했어요 제가 그걸 투망 진짜 잘 던져요 저 투망 잘 던지는 남자 제이크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대박이었어 낚시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요 저랑 같이 해요 나중에 나중에 같이 해요 투망할 수 있어 널 낚시마스터 난 이 노래가 없었는데 많이 불렀어요 조금씩 연어 손으로 잡자고요? 그건 곰 아니에요? 알래스카에 사는 곰 아니에요? 제가 생각나면은 차근차근 많이 말해줄게요 제 아이돌 전의 인생 궁금해할 것 같아 생각나면 많이 말해줄게 에너클락 봤죠 다음 편도 되게 재밌겠던데 그거 니키 뭐 그거잖아요 구해주는 거 그거 되게 재밌어 그거 재밌었어 촬영할 때 저는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 그런 퍼즐하고 탈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제일 좋아해요 지금까지 에너클락 제일 재밌었던 건 뭘까 여러분 제일 재밌었던 편은 뭐예요? 에너클락 다음 노래는 거의 이 노래 많이 들어서 나오는 건가 어젯거 재밌다고요? 그거잖아. 그냥 배꼽하는 거. 영어 금지족구 맞아 맞아. 그거 재밌어. 태권도. eh 가我的 middle alive. Even though you don't care what you love that much, oh baby you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But you hated my friends, And the only problem was with you and nothing, And anytime you told me my opinion was wrong, 음 make me forget where I came from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I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mm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om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d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heart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heart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heart and I know you I'm glad I'm sleeping on my own cause I feel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사우나 같은 곳 that I'm still holding on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Jake buy me Prada alright 헬스장 헬스장 솔직히 말하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진짜 베개? 이거 의자에요 여러분 아니 사우나 지금 생일 김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김탐은 정말 좋아요 아 갑자기 그거 들어있다 Guys you remember this song? This song was crazy 진짜 와 이거 땡땡 진짜 오래됐다 이거 You know you love me 목소리가 진짜 다르시네 His voice is so different My child's song 좀 안 될 것 같아요 I don't know I'm losing you I'll buy you anything I'll buy you anything I'll buy you anything I'll buy you anything Baby fix me And you shake me till you wake me from this bad dream I'm losing you I can't believe my first lov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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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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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진짜 옛날에 진짜 유명했죠 이거 지금도 유명하지만 너무 많이 남은 나 I thought you always been mine 내가 처음 love I had my first love and I never she got me going crazy no starstruck 매일 no stop she went in when I played Hey girl, I'll see you on the weekend. It got me crazy. Amazing. My heart is breaking. 진짜 옛날에 이거 랩 부분 따라 했었는데. I could sing this rap part when I was young, but I don't know. I forgot now. What is it? I can't believe they were. Baby, my baby, my baby. I thought you'd always be my. O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Wow, this song. This song was really good. This song was really good. Young Money. Young Money. Nicky Minaj. Nicky. Yeah. Yeah, yeah, show you all.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You know, it's really funny. It's a beauty and a beast. Make my life complete. Yeah. Yo. Yo. 맞아, 이거 있었어. Dance break. 이때는 좀 목소리가 다르시네. 근데 이때부터 진짜 목소리 음색이 진짜 좋았어. 처음부터 좋았지만 이때부터 진짜 좋았지. 근데 이때부터 진짜 목소리가 다르시네. 근데 이때부터 진짜 목소리가 다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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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이크씨다. 여러분 제이크씨. 재윤희씨인데 재윤희씨. It's 1115 guys. Yeah I know that I let you down. Say I'm sorry now. 재윤희씨. Yeah I know. I know. That I let you down. To say I'm sorry now. 와우 좀 짧게 했는데 사실 그냥 한 거예요 와 이 노래 진짜 좋은데 그냥 별거 없이 이날 너무 자스미버님의 노랫만 트네 지금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그냥 한 거예요 진짜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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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chilling with me. Thank you for talking to me. I hope you guys will sleep well. 잘 자고. Alright, thank you guys. Thank you. Sweet dreams.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Okay, bye. Bye.